안녕하세요 콩나물 입니다 여기 사김제 다육에 키팅 되어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키팅 되어있는 아이가 누구 거냐면 실장님하고 사장님 거래요 아우 난 또 딴 사람 건 줄 알았네 그럴 줄 알았지 예 아 나는 요거 어디 다른 채널에서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구 근데 좀 없어 보이잖아요 보세요 얘는 뭇노금 인데요 금을 하나 둘 세개 네개 갖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다 이렇게 멀쩡하게 마사를 슬슬 깔아 줬는데 야는 금이 아니라고 세상에 맨땅에다가 딱 씹어서 하토야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예 좀 올려주라고 내가 미리 얘기할게 세상에 여보세요 역시 실장님 요거는 요 자이언트 인데요 어 변이가 됐대요 마음이 변했나봐요 실장님한테 오면서 마음이 많이 변했나봐 어 너무 이뻐요 그죠 이 정도 블레일프는 요정도 따글 따글 해줘야 그래도 내 좀 키피 내가 갖고 있는 아이다 아 오 라울 끝내줍니다 예 이건 뭇노가 뭇노가 이렇게 되었나 예 오 멋져요 멋져 예 야는 나 말 안할래 야는 오 핑크 프리티가 키우면 이렇게 되군요 어 어메 그렇구나 아 야 야는 바이올렛킨인가 나 얘기 안해야지 파드마 오 파드마라는 아이가 무슨 니슨 칠해 놓은 것 같은데 30만원이네 파드마 비싸니까 갖고 가지 마요 야 저거 뭇노 맞네 아 콩나물도 쌓여 보이죠 글쩍 에이 우와 뭇노는 이 정도만한 건 있어야 되군요 콩나물도 합시켜 이렇게 심어야지 어 우와 대단하다 요 레인드랍도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 멋져 멋져 오 요건 금이다 요거는 금이네요 아우 요 콩분에다가 요렇게 작게 심어놔도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할 일 없으면 와서 이름 좀 가르켜 주세요 거기서 있잖아요 린지아나 그게 종이에요 아 린지아나 야는 누구예요 야는 천보는 아이 같은데 걔 이름을 모르겠어요 사장님 거예요 아 그래요 사장님 나빠요 이름도 없이 요거는 무슨 베리 같은데 그 아니요 미크로칼릭스요 아 야간 미크로칼릭스 달달 구워지면 요렇게 되요 네 나 콩나물도 기대해 봐야지 우리 조회 하하하하하하하하 은 월 월 오늘도 이렇게 하나 딱 어디에 심기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유 연봉 아 나 알죠 수연 아우 뭘로 아우 나 어떡해 베이비 핑크 야는 뭐예요 이렇게 꼬실하나 어 그게 뭐더라 알부카 좁는데 그 파 뭔데 잠깐만 어 파는 이상하게 생겨나가 파가 있더라 실장님 있잖아요 저는 이 캉캉 프릴 웨딩드레스 이런거 구분을 잘 못해요 웨딩드레스예요 얘는 아 그렇죠 캉캉 했다가 아유 무식하게 아는 종류가 그래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어 저한테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보니까 웨딩드레스가 안에 돌기가 있더라구요 아 그래요 근데 얘는 돌기가 없어졌네요 어 돌기가 있구나 돌기가 폴록폴록이 레인드랍처럼 있더라구요 오 오케이 그러면 그 힌트를 얻어 가고 야는 을리아 심쳐라 야는 좀 비싼 아이 같은데 어 그 두들려줬는데요 그렇지 네 비싸죠 어 란세올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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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세를 올라타 오케이 아 이런 신발화분이 되게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정도에 심더라고 아 진짜 이 아이는 흔히 볼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은데 애그리원 콩룡이라고 하죠 아 애그리원 예 애는 누굴까 그 스노우 볼 오 그렇지 흔하다 했다 흔하디 아 요런 아이도 요 작은데 요렇게 심어 놨더니 얘도 금인데 어 금은 아니구요 아니에요 작은 분에 심어 놓으니까 안 크더라구요 아 꼽아야 할까봐요 이게 스트릭트 풀로나 어 요 작은데 요렇게 4개는 심겨져 있네 네 아 너무했다 한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살고 있어요 좋겠다 오 진짜 사장님은 좋겠다 누구 건데요 네 이거 사장님 거에요 사장님 거에요 아 좀 이게 모모카 금이다 네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랑 네 모모카는 첨 모모카도 첨 보고 금도 첨 보고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너무 많아 두 분이 빛으로 된 금이요 모모카 금 아 네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 그래요 일생은 있잖아요 여기 나 비슷한데 얘기해가지고 틀리면 되게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 자꾸 틀리는 거 말하는 거 보니까 흡술보이더라 하하하 내보는 거 같아서 아 이건 당연금이고 그죠 네 여기 쪽에는 다 금으로 금만 모아놨구나 재택하려고 어 어떻게 알았죠 아 금만 다 모아놨죠 금만 후베이금 어? 후베이금 호베이금 네 둥근히 빛이 우리대죠 네 철화요 아 이거 철화에요 네 아 나도 둥근히 빛이 우리대 철화는 첨 봤네 그렇지 사장님 거죠 그렇죠 응 그러면 야가 야는 아메치스 그러니까 야가 야는 아메치스 통통하고 뚱뚱한 아이 그렇죠 통통하고 뚱뚱하고 좀 더 분홍분홍한 아이 네 아메치스 아 야도 조금만 한데 금이네 파란색 금이요 아 야가 네 야 어디를 어디를 봤어 야가 어디를 봤어 파란색이야 자세히 보아야 돼요 이렇게 달달고 파란색 금이요 예 여러분 내가 비싼 아이 한번 들어볼게요 우와 야 이거 매니아들은 다 갖고 싶어하는거죠 네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좋겠다 나는 들었다가 났어요 아 야는 무슨 무예요 백운무 아 뭐더라 이게 호전무 호전무 무슨 무 백운무 백운무는 흰 분 나는거고 호전무 같아요 이거 사장님거에요 아 선물 받으신건데 조금 했을 때 이만큼 큰거래요 아 그래요 선물을 누가 줬을까 옆에 농장에 다 선물하라고 네 아 야 이거는 연봉 연봉 하 그러니까 연봉을 저렇게 해야 뭐가 되지 아 연봉 그러니까 아 저정도는 돼야지 연봉이지 이 정도 돼야지 나도 저 바닥에 딱 붙어놔야 데리고 가서 이만큼 키워야지 한갑될 때까지 10년 이상 그럴거에요 그러니까 한갑 지나서 잔치 끝나고 1년 있다가 공개해야지 이거는 에둘리스 비싸나이들만 갖고 계시구나 네 사장님은 다르시구나 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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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비싸나이 파키피도 어 파키피도 좀 비싸나이 많이 비싸나 보이네 아 가격 많이 내렸어요 에이 나 야 이름 어제 알았는데 야 무슨 안 가르쳐주지 야 야 진짜 야 뭐 브라운인데 끝에가 브라운이고 무슨 어 무슨 링구 아닌데 아니 뭐더라 그 어 욕같이 이름이 생겼는데 네 맞아요 욕같이 이름이 생겼는데 딸이 미쳤다는게 아니고 아들이 미쳤어 부라운 아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크시는데 반들반들해요 여러분 아들이 미쳤어 부라운 자영군생이에요 아우 야 이거 돈 없으면 이거 하나씩 팔아도 되겠다요 아 그러진 않으시겠지 네 뭐 팔면 어때 뭐 저거 또 키우면 되지 하 뭐야 이런 아이들 비싸더라 콤프토니 콤프토니 네 이름붓쳐드네 나 어디서 이거 많이 있는거 보긴했는데 저 선물 가는거에요 아 진짜 있는여자일세 있는여자일세 스카이 실장님 있는여자일세요 예 요아에는 체리톱스인데요 체리톱스가 이렇게 생겨요 네 꽃이 노란꽃이고 원식도 잘 되고요 네 네 아 이게 군옥이에요 아니면 오십영옥이에요 오십영옥이에요 오십영옥 나 군옥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몰라요 저는 똑같은데요 꽃이 다르죠 꽃이 다르죠 아 알라그랬는데 아 혼자만 알라그랬는데 알고 계시네 뭐 괜히 아 그러셨구나 네 오 얘도 금이다 얘는 태양금 아 태양금 태양이 있더라고 이런 애가 태양이 있던데 태양금이네 태양금 야는요 어 얘는 에스피요 아 얘는 난 당당하게 말씀하시길래는 뭐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제가 농장 사장님도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둘레 아무도 모르네 네 멕시코 가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 아 야 이거 폭풍 물같이 떨어지는데 너무 멋진데요 녹연금 어 녹연금 네 야 야 나도 나도 그럼 녹연금 사갖고 이렇게 해봐야지 나는 녹연금 사갖고 금은 힘들고 녹연금 사갖고 이렇게 해야되겠다 어 딸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봤다니까 얘는 같은 아이예요 얘는 버클리금인데요 아 얘는 생얼이구요 아 얘는 금이예요 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뭐야 홍포도가 나무가 다 있네 하나 병이 났네요 홍포도가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맞죠 네 맞아요 나 콩나물 나무 못 겨를 줄 알았는데 아 다행이다 야가 뭐 구감용 어 구감용 어 이거 등이 많이 갈라진게 좋은거라 그러더라구요 이야 사장님 번혼으로 있으시네 네 확실하게 갈라져 있구나 언니보다 나이가 더 많을거에요 형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와서 이쁜아이들 많이 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김재 다육이 였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한시간째 물을 주고 계십니다 뿅